네, 반가운 소식이죠. 오는 21일부터 국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또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들은 자가격리 의유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 입국자들은 모두 일주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었는데요. 격리 면제 제외 국가를 빼고는 접종자에 한해서 격리가 면제가 되는 겁니다. 또 4월부터는 해외 입국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번 조치로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과연 여행, 항공, 리오프닝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투자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여행 관련주들도 그렇고요. 지금 호텔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상승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당연히 반영이 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리오프닝주에 대해서 약간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도 많이 주셨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조를 바꿀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유성열 당선자가 되면서 새 정부에서 이것을 발표할 줄 알았는데, 현 정부에서 지금 발표했다는 것이 생각보다 좀 빨리 다가왔다. 갑작스럽게 이런 것들을 완화했다는 것이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또 총리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코로나19 국내 환자가 3월 중에 피크를 찍을 가능성이 있다. 한 20일, 20몇 일경에 피크를 찍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발표를 하시면서 전반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조금 해제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당장, 지금 사이판 같은 경우 우리가 코로나 면제국이고, 지금 면제국이라고 보여지는 게 제가 알기로는 사이판이라든지 하와이라든지 싱가포르, 이 정도인데 이걸 열어준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해외여행이 증가하겠는가. 대기 수요는 많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 신혼여행객들이라든지 일부 조금 여유를 두고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지금도 여행을 가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이 수요가 더 늘어나긴 하겠습니다만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는 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나라이긴 합니다만 최근에야 비즈니스와 유학생들만 빗장을 열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관광객들이 무제한으로 들어온다고 보기에는 또 쉽지가 않고 여전히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험 4단계 국가로 설정을 하는 걸 풀지 않았습니다. 이거 새 정부가 들었으면 아무래도 외교력으로 풀어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라는 어떤 나라가 우리한테 설정해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미국인들도 지금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되니까 우리나라에 여행을 쉽게 못 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당장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보기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금 두 가지 분명히 열어놨기 때문에 준비는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갈 여행 국가도 없고 물론 싱가포르나 사이펜 같은 게 갔다 오셔서 경기 면제되니까 싱가포르라도 여행 수위가 급증할 수도 있겠죠. 하긴지만 그런 것은 한정적이죠. 우리가 그런 걸 갖고 여행사들이 드라마틱한 이익을 낸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하나 단계를 열어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얻겠다라기보다는 하나하나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기대감을 좀 갖자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막연한 기대감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조금씩 시작하는 그런 걸음들이 보여지는 상황이니까 주변에도 여행 가시는 분들이 조금씩은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고려해야 될 게 제가 여행주를 지난번에 조금 조심스러운 관점에서 말씀드린 게 결국 비용과 시간과의 싸움인데 이렇게 지금 열어놓으면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준비를 하죠. 많은 자원이라든지 광고도 할 거고 하지만 상대 국가가 문을 여는 게 늦어지게 된다면 여전히 비용 압박을 오히려 더 받을 수도 있죠. 지금 여행사들이라든지 항공사들은 마케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정부가 열어놨기 때문에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이 마케팅 비용이 쏟아 붓는 것과 실질적으로 늘어난 여행이 갑자기 무슨 변이 바이러스가 튀어나온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막히게 된다면 오히려 더 악재가 될 수도 있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감안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심은 갔되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한 2, 3분기, 3분기는 돼야겠다. 이렇게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하나투어가 가장 대표적인 수세를 본다. 항공주 뽑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항공주는 지금 유가가 급등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지금 비용이 너무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투어 같은 대장주가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관심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여행 대장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투어가 이런 거에서 정말 저는 해외여행 갈 때 과거에 하나투어를 통해서 티켓 발매를 했거든요. 호텔도 예약 가고. 다시 그 시절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빨리 그럼 여행을 갈 수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마일리지 안 없으셨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유예를 해주시지 않을까요? 항공 마일리지도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요. 하나투어 티켓, 물론 비행기 티켓하고 호텔 끊는 것 정도지만 마일리지는 좀 쌓아놨는데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오늘 한번 들어가 봐야겠네요. 한번 꼭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장에서 모드투어, 하나투어, 노랑풍사 다 모두 상승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5%대 상승력이고 물론 8일 때 여행주들이 안 좋으면서 좀 낙폭을 키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좀 견조한 상승력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격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근데 조금 가격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이제 전쟁 리스크가 터지기 전에 미국에서 리오프닝 관련들이 많이 올랐고 그때 올랐다가 지금 이제 전쟁 리스크가 커지면서 같이 빠진 건데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거보다 낫습니다. 근데 우리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대감이 과히 반영된 건 사실이 아니겠는가 그런 것들이 조심스럽긴 한데 결국 이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언제 이게 이제 열리기만 시작하면 폭발적으로 열릴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잠재적인 수요가 있고 이제는 뭐 코로나 걸려도 감기 수준이다라는 주위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진짜 접촉자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많은 위화감은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상대 국가가 열지 않지 지금 뭐 중국도 안 열었고 뭐 이런 부분들 보면 당장 그렇다고 해서 뭐 하와이 일주일씩 열흘 이렇게 다녀오실 분들은 현실적으로 적거든요. 근데 이제 직장인분들이 연휴에 가기 위한 나라들이 열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말을 통해서 갈 수 있는 홍콩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게 좀 열리면 좋겠네요. 모드투어가 조금 궁금합니다. 뭐 하나투어 모드투어 이렇게 좀 대표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모드투어 같은 경우는 8일 날 유독 또 급락세가 심했어요. 18%까지도 좀 미끄러졌었고 근데 오늘장에서는 한 9%대 상승력으로 상대적으로 좀 높게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고려해야 될까요? 그렇죠 제가 추가적인 뉴스는 뭐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투어 같은 경우 대장주죠. 그 다음에 참전여행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많은 자금을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에 4억을 팔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현금성 자산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다라고 하는데 모드투어 같은 경우는 제 개인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모드투어가 이제 코로나19 이전에 호텔 등을 좀 많이 투자를 해놨는데 그게 이제 오히려 악재가 됐었던 거죠. 그걸 매각하는 광안들이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글쎄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모드투어 조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특별한 얘기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뉴스 검색을 해보고 있는데 특별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서 일단 모드투어가 심리적으로 조금 변동성이 커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변동성이 좀 더 커졌다.